문학은 내용을 받아줬고 뜻풀이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정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자료를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문학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올해 역시 어려웠던 현대소설과 희곡결합형 중에서 이제 보기가 주어지면 보기대로 푸는 걸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제 보기가 없어도 선택지만 보고도 우리가 그 작품들의 핵심을 잡아갈 수 있는 논리를 체인호의 명명한 방법으로 다루라면 선택지 논리적 상관성입니다 1, 2, 3, 4, 5번의 논리를 보면 같은 작품끼리는 하나의 주제를 향해 달려갑니다 아주 쉽게 현대 시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이런 겁니다 지금 나오는 건 가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을 때 가가 만약에 시든 소설이든 문학일 경우에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말의 뜻은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예를 들어서 5번만 틀리다고 한다면 5번이 틀린 이유가 1번부터 4번까지의 그런 논의적인 논의의 범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것이 엄청 많아요 영어에서도 오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는 선택지만 보고도 정답을 찾아내거든요 캐스트에 많이 올려놨고 그거를 이제 체인호 국어수업을 듣는 친구들에게만 따로 교재로 제작해서 영어 강의도 교재도 보여드릴 겁니다 많이 신청들 하시고요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이 전부 다 오답률 1, 2를 다투는 거 영화에서 그런 것들은 선택지만 보고도 답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논리적인 범주에서 벗어나는 걸 찾는 거죠 예를 든다면 1번부터 4번까지가 일제에 관해서 저항의 의지를 담고 있는데 만약에 5번에서 갑자기 범주가 다른 독재 정권을 얘기하거나 또는 사랑을 이야기하거나 라고 한다면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짐으로 가지 않아도 답이 5번이 되는 이런 선택지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에서 보세요 가와나에 대한 두 개 합쳤으니까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선택지만 보고도 이제 잡을 찾아가 볼게요 그리고 답도 쉽게 찾고 이걸 통해서 가와나의 작품의 핵심이 뭔지도 우린 쉽게 잡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택지만 보고 답을 찾으라가 아닙니다 문학은 보기랑 선택지를 먼저 봤을 때 내가 처음 보는 작품이어도 혼자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글을 읽어가고 필요한 부분 질문한 부분들을 읽어내면 그게 오히려 빨라지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을 15분 안에 수능날 컷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 퀘스트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아 문학이라는 게 쉬운 건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왜 아직도 구석기 방식으로 뜻풀이하고 있지 뜻풀이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서 혼자 그 범위에서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자 보세요 가라는 작품인데 뭔지 몰라도 짧게 느껴지는 골목은 어머니의 아쉬움을 아 골목이 뭔가 짧아? 근데 그 짧다라는 걸 어머니한테 아쉬움이 있대 아직 몰라 나의 빠져나오는 힘든 골목길 빠져나오기 힘든 골목길이라는 말은 굉장히 좁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시한 동네의 열악함 이 정도는 알겠네 이건 맞겠네 문맥상 뭔지 몰라도 차든 뭐든 빠져나오기 힘든 골목길이라면 이거는 대로가 뻥뻥 뚫린 좋은 동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시한 동네 이건 맞겠네 2번 가 똑같은 잘 보란 말이에요 갓길이잖아요 갓길이 가에 관한 작품인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잘 봐 딸이 멀리 떠나는 모습을 통해 아 그러면 어머니가 가는 딸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나오면 어머니와 딸인데 딸이 멀리 떠나는 모습을 통해 나는 이 똑같은 나란 말이야 명숙이 집 밖에서 엿듣는 모습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 사항을 보여준다 그러면 잘 봐 갈등이라면 1번 2번을 같이 보란 말이야 1번에서 보니까 어머니가 아쉽다고 했는데 딸이 멀리 떠나가면서 갈등 그러면 이 구조가 1번 2번으로 봤을 때 어머니와 소설입니다 어머니와 딸의 관계인데 1번은 지금 보니까 이별의 사항이래 떠나보내니까 이별이잖아 이별의 사항인데 1번 선택지에서는 어머니가 딸을 떠나보내는데 골목길이 너무 짧으면 그만큼 딸이 빨리 떠나가 버렸다는 거겠지 그래서 아쉽다 이 말은 아쉽다라는 말 속에는 이 딸을 사랑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겠지 아쉽다라는 건 그런데 2번 선택지 뭐라고 했어 오히려 갈등 어머니와 딸 사이에 갈등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안 맞잖아 논리가 아쉽다고 말하려면 딸을 떠나보내는데 골목이 너무 짧아서 휙 가버려서 너무 아쉽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근데 여기는 갈등한 다음에 빨리 가버렸어 말도 안 듣느냐 빨리 가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논리가 안 맞지 그러면 누가 맞는지 3번으로 가보자는 거야 가에서의 눈물은 가 눈물은 어머니겠지 가족을 떠나보내는 자의 아픔이네 그럼 됐네 뭐가 답이 돼야 돼 2번이 답이 돼야 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어머니 다시 사랑하기 때문에 아쉽기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 보고 눈물 슬픔을 흘리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반대로 서로 싸운다는 얘기도 했잖아 그럼 속 시원하겠지 그럼 답은 그냥 2번이 되는 거지 너무 쉽지? 나의 어금니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자의 견디물 아 그러면 여기는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지 몰라지만 나에서는 가난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거지 그래서 명숙이 집 밖에서 엿듣는 모습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잘 모르겠어 어쨌든 가족들이 분명히 뭐? 가난하게 사는 건 명확해 가는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신전집 가족들을 통해 나는 만삭의 몸에도 누더기를 꺼면 아내의 모습을 통해 가족이 총안 불우한 상황 맞네 그러면 자 주인 영감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뭐야? 신전집이라는 것은 주인이 아닌 거잖아 그러면 새들어 살거나 어쨌든 집을 빌려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뭐 가난한 입장이고 만삭 임신했는데들 보고 누더기 옷을 꿰매는 일을 해야 돼? 부르는 가난한 거 맞네 그러면 5번 가는 도해에서의 패잔자가 낙향하는 모습을 통해 도시에서 실패한 자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네 모습을 통해 가난한 자들이겠지 나는 영어가 취직을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들의 처지를 보여준다 맞지? 현실 도시의 삶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와 나를 읽을 때 내용을 묻는다면 아주 쉽게 물을 수 있고 이 부분을 가서 뭐만 해도 이것만 확인을 해도 답이 되는데 이 정도는 거의 확인 안 해도 답이 바로 2번이 나올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지 반드시 여러분은 가서 확인을 하십시오 이 부분 그러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확인 안 하고도 이렇게 선택지의 논리적 상관성으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다음 퀘스트에서는 시간문학도 얼마나 보기 이렇게 선택지만 보고도 답을 찾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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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